자 이번에는 COMPLETE USING SHOW에 S 붙여줘야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UNTALOUD가 아니라 DON'T ALLOW 그 다음에 ENHANCED TO EIGHT ETH이 아니라 DEM HANDLE CLOSE LY 빠져야 되겠구요 TO HAVE가 아니라 TO HAVING EASTERN에서 EASTERN 빼야 되겠고 자 위에서부터 한번 봐 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에서는 MANIFYING ART 많은 그 미술들이 많은 순수 예술 미술들인 미술들은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거 명사 자리입니다 얘가 동사였어요 헷갈리면 안돼요 이거 동사가 아니라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MAN은 미술쇼 미술쇼라는 얘기는 이제 미술 대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뒤쪽에 디지털적으로 좋아진 이미지 이게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을 써 줘야지 ANTALOUD는 수동 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DEM의 지칭 대상이 FOTOGRAPH 사진 자 그 다음 이거는 좀 어느정도 암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매우 가까이 가져갑니다 가깝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 2는 전치사 2이기 때문에 이거에 그 다음에 여기 HAVING O형식 1이라 그럴게요 여기에 목적어 목적격보호 그래서 너의 그림이 컴퓨터에 의해서 의해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이 들어가는게 맞는거에요 근데 이즈가 안되는 이유는 동사잖아 이즈가 붙으면 근데 여기는 목적격보호 그냥 과거분사는 형용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암기하라 그랬는데 CLOSELY는 CLOSELY는 세밀히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에 비슷하게끔 합니다 라는 뉘앙스야 그러니까 이거에 너를 가깝게 가져가면서 여기 좀 안되겠으면 암기하세요 여기는